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창세기 12장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70명으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던 야굽의 가족은 400여 년 만에 자그마치 장정만 60만명이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족으로 늘어가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는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은 3단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간접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둘째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을 시행합니다. 셋째 히브리 민족을 무인금 유노동자 노예로 삼아 국책사업에 동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애굽 제국 경험은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여 년간 살게 하신 이유는 제국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민족적으로 제국을 경험한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울 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가 갈대상자를 탄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엄마가 태웠기 때문입니다. 모세 아버지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엄마는 태우고 누나는 뒤따라가며 망을 보았습니다. 둘째 죽을 확률 99.9%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된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민족은 이루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애굽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소국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정 나간 애굽 군인들 대비 히브리 남자들의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80년 동안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세 가지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첫째 어머니 요괴뱃을 통해 신앙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40년 동안 애국 왕자로서 배우는 제왕학을 통해 협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대면할 수 있었고 아홉 번의 협상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셋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사전 답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히브리 출신으로 애국 일보 일면 톱기사에 오른 사람은 요셉과 모세 두 사람입니다. 애국 일보 일면에 입애굽의 지도자 히브리 출신 요셉이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노예 요셉 하루아침에 애국 총리로 등극하다. 40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굽의 지도자 히브리 출신 모세도 애국 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총망받던 애국왕자 모세, 지난밤의 망명. 이렇게 모세는 애국일보 일면에 대서특필 사건을 남기면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8일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국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무원과 레이유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국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이를 강해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국계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오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겨루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로우엘에게 이를 때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미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